와, 판타스틱. 와, 열정이 돋보여요. 와, 내 후배 같지만. 따자하오 워스 모토 슈슈.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좀 뭐 좀 재밌게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뼛츠고! 스위스 중 가장 후배 게임 게임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와, 스누파죠. 걸스 우먼 파워 인케어. 노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광고 15개를 거의 다 채웠대요, 이미. 그리고 립제이하고 모니카 선생님도 가장 핫하다는 아이폰 광고 찍었어. 처음에 아무래도 좀 많이 차이 나는 프로그램인 거 맞죠? 걸스 플래닛 고고고! 제가 좀 일각연이 있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근데 이제 슈퍼가 걸스 플래닛 둘 다 요즘 신사위원. 자연스럽게 시클해요. 두 프로그램에 모두 아이돌이 신사위원이 나와요. 근데 슈퍼가 시작되면 악플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것도 악플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적인 어떤 욕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평불만을 쪼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 때문이죠? 그 테크니션의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돌이 시청률을 담보하다 보니까 그 둘의 얘기가 좀 많았어요. 오디션이면 노래는 이래서 못한다. 춤은 이런 게 이런 게 부족하다. 이래서 지적을 받고 떨어지면 시청자들도 아 뭐 인정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끼가 부족하네. 어떤 아우라가 없어서 좀 약할 것 같다. 이런 주관적인 멘트를 하다 보니 그게 공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아이돌이라서 조금 더 욕먹은 관계 있지 있지 있지. 일단 뭐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린 친구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하고 뭐 지디 정도의 어떤 아티스트로서 인정받는 아이돌 아니고서는 대부분 회사나 프로듀서가 시키는 거 잘 따라와 해가지고 메이킹했던 스타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아래로 까는 게 있어요. 사실은. 보아하고 태용이. SM의 댄서 선생이 또 이렇게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심사평은 춤의 장르의 오리지널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걸 얘기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 와 판타스틱. 와 열정의 독보예요. 와 내 후배 같지만. 이런 식의 뭔가 되게 주관적인 이 단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뭐 이티브 같은데 댄서들이 참가한 게 더 꼭꼭을 받고 있어요? 유명한 어떤 댄스 퍼포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말들을 하셨던 거 같아요. 마치 이건 거 같아요. 각각의 춤의 장르들이 있단 말이죠. 와킹, 락킹. 마치 피자로 본다면 도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토핑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불고기 피자, 해물 피자 이게 장르가 나무거든요. 근데 현란하게만 한다고 춤을 잘 춘다. 이건 쇠시죠. 시청자로도 요즘 눈높이 장난 아니에요. 커피를 꾸며 갈 프로그램 시기에서 기생리를 좀 해놓는 게 낫겠어요. 보컬의 점수, 댄스 점수, 무대의 멘트 점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마 CJ도 이거 알았을 거야. 국가대표 가수 뽑고 뭐 춤꾼 뽑는 거 아니잖아.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아야지 그걸로 돈을 벌어요. 욕먹을 것도 나는 CJ는 예상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지. CJ는 이걸 즐겼을 것 같아요.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 슈퍼스타K 할 때는 뮤지션들. 휘성이라든가 거미 같은 가창력 컴피티션이니까 이게 딱 맞죠. 그러다가 프로듀서의 시대가 되면서 박진영에서 야면석, 유일 같은 프로듀서 이런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돌이 되고 나와. 보아, 선미, 티파니 다 10년이 넘었어요. 태영이도 엔시티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로서는 이 친구들이 정점을 찍었지만 프로듀서로서는 아직 신빙이에요. 근데 방송사가 그냥 이런 친구들을 그냥 막 프로듀서, 비판해 라고 몰아넣었다는 거. 이거는 방송사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다 아이돌은 선생님이야. 자신이 직접 프로듀싱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모든, 토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아직 아닌데 대중들도 안단 말이죠. 근데 방송사는 너무 급해.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이질감이 있어. 사실 R&R이 중요하죠. 아이돌은 선배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출연진들의 어떤 위기관리나 아니면 멘탈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보듬어주면서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테크닉이 필요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프로듀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아이돌이 시청률을 갖고 그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전문 테크니션이 나와서 하는 게 있겠고. 그래서 CJ가 이번에 수우파의 스피너프로 수우파에 출연했던 전문 댄서들이 멘토와 심사위원이 돼서 고등학생들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니카는 진짜 춤 세계에서도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진짜 선생님한테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춤의 어떤 그런 속성이나 미래를 배운다면 저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수우파, 걸스 플래닛 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지금 치닫고 있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출연진들이 있겠는데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 한 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싸웁니다.